자, 세 번째 문제.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 알아요? 네. 아니요. 몰라요? 안 보여요? 네. 나도 알는데, 저 노래. 아, 진짜? 그러면 이 노래의 제목은 학교 종이 땡땡땡이다. O, X. O, X. 아닌 것 같은데? 괜찮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안전하게? 짝꿍끼리 찢어져서 되고요? 찢어져. 모르니까 찢어져. O, O, X. 안녕. 여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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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기회래. 바꿀까? 뺅땡땡인 거. точ modelling 땡땡땡인 거?? 땡땡땡인 거? 그냥 탱땡땡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 일단 안 바꿀 거죠? 안 바꿔요? 자, 그러면 정답은. X였습니다. 그래, 맞혔어 그래도. X였습니다. 그래, 맞혔어 그래도. 그러면 우리 하루 팀은 이제 아쉽게도 맞추지 못했고. 어? 학교 보면 땡땡땡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루 팀은 아쉽게도 맞추지 못했고. 그래도 우리는 찢어졌으니까. 맞아, 찢어졌는데 차영이 팀이 이긴 거예요. 넘어졌다. 모를 때는 찢어져요. 맞아, 모를 때는 찢어졌어요. 우승이야, 우승. 차원 팀이 이겼으니까 스티커를 줄 거예요. 스티커 두 개 붙일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씩 가서 여기에 붙여주면 돼요. 굿! 우리 2등도 너무 잘한 거잖아요. 2등도 잘하잖아요. 여기에 붙이고 올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이구. 없애야요. ㅇת. 우린이이이 bị 잡으세요, 오요 오요 오요. 첫 번째 두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